만들어서 1년 전 2년 전 하하하핰 침을 하하하하 하하하핰 찹찹 하하하하핰 아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근부에서 쫓던 놈이다 이놈은 이정보로 데려가 문철을 할 것이다 승우야 어때 이 머리? 되게 매력 있습니다 아유 많이 늘었어 영혼 없는 소리도 잘하자 미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네 손매교 같지 않았어요? 아니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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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